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광우병 연예인들 난리가 났습니다 소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최초로 광우병 연예인 40명 공개를 한 이후에 연예인들의 충격 대반전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당시에 광우병 사건 때 연예인들이 얼마나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뇌성성구멍탁부터 시작해서 청산가리 김미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총동원돼 이명박 정권을 압박을 했습니까 자 소옥식 이 부회장이 작심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광우병 연예인들이지만 많은 공부를 하게 된 인터뷰였습니다 소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은 거짓, 왜곡, 조작, 날조, 선동과 싸우는 전사이다 서울대 동양사화과를 졸업을 한 이후 1973년 동양통신에 입사한 그는 외신부, 사회부, 기획취재부에서 통일혁명단 재건 음모사건, YH사건, 12.12사태, 사북탄광항쟁 같은 사건 사고 현장을 직접 취재를 했다 이후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이 통폐합해 생긴 연합뉴스에서 정치부 차장, 방콕 특파원, 외신 1부장, 북한 부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편집국장으로 2년 넘게 일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통기자란 이야기죠 제대로 된 기자란 이야기죠 그는 재직 시절 후배들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사실, 팩트, 사실 확인을 강조하고 스스로 솔선수범을 한 확인제일주의자였다 서 부회장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에는 미국 UPI통신 서울지국의 제안으로 UPI특파원증을 발급받아 광주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국내외에 알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는 퇴임 후 거짓, 왜곡, 조작, 날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이러한 전쟁터에 번쩍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13년에 낸 오욕의 제국을 시작으로 2년 후에 낸 북한교과서 대해부 저는 이거 직접 읽었습니다 2019년 발간한 가짜뉴스의 세계라는 단행번이 그 증거입니다 각각 600족이 넘는 분량의 3권의 책은 모두 사실, 팩트의 근거에 한국과 북한에서 벌어지는 왜곡, 날조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소욱식 부회장은 광우병 촛불 집회 시작 15주년인 2023년 4월 29일 개인 블로그에서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쇠고기라며 반정부 시위 선동에 앞장섰던 40명의 연예인 명단과 발언을 집대성에 공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읽는 일이며 그는 이 블로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이 광우병 동맹군 1842개를 이끌고 2008년 여름 106일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사슬상 무정부 상태로 만든 촛불 난동 폭력 집회 주동 세력인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나온 문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촛불 집회 목적이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출범 2개월 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는 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습니다 당시 세계 110개국이 수입해 먹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물질이라며 거짓, 왜곡, 오욕, 조작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공권력에 대적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데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분과 서옥식 부회장과 3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서옥식 이분의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이 기사보다도 더 소상하게 정말 연예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서옥식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광우병 선동 연예인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까 그는 당시 많은 탤런트와 배우, 가수, 코미디언, 아나운서 등이 1842개 광우병 동맹군의 전이 선전선동대가 돼 시위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공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람 이름과 발언을 내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실명 명단과 발언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온 적은 있어도 광우병 연예인 명단 전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자가 대표적으로 어떤 연예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서 부회장은 광우병 사태 이후 김규리로 개명한 배우 김민서는 2008년 5월 1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 광우병이 득실고리는 소를 뼈채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놓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방송인 김구라는 같은 해 5월 3일 방송된 MBC 프로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생삼겹살을 먹겠다 우리나라 국교를 소를 먹지 않는 힌두교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김구라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시절 딴지일보 인터넷 방송에서 X같은 땡땡, X같은 새끼 이명박 때문에 늦었어 서울 교통체계를 X같이 해놔서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희국 배우 겸 방송인인 김미화는 당시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위기를 넘기자는 미봉책이라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라며 오공, 육공 시절의 경찰, 청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는 편파 발언을 했습니다 서 부회장은 계속해서 방송인이자 MC인 박미선은 그해 5월 3일 MBC 프로그램 명랑 히어로에서 미국 사람들조차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호주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한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방송인 겸 뮤지컬 배우인 윤도현은 10대가 촛불을 들고 나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 창피했다 역목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라며 그해 5월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재에서 윤도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후 두 달 넘게 지났는데 문제나 의의를 제기하는 연예인들이 없었습니까?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러자 서 회장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이들 40명의 연예인들 그러니까 이들 광우병 40명의 연예인들은 이후 지금까지 15년여 동안 그때 외친대로 한 번도 미국 쇠고기를 먹지 않고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짓, 왜곡, 조작으로 직접 선동을 하거나 선동에 동참해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멀쩡하게 활동하는 행태를 단죄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26일인가 공개를 했는데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소상하게 팩트에 기초해서 연예인들을 공개했는데 단 한 명도 고소를 하거나 의의를 제기하는 연예인들이 없다는 이 충격 대반전 그렇다면 이분이 정리를 한 연예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 기사는 지금 조선일보 기사인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들어가 이 기사를 끝까지 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북한 내부 교과서 이 책도 있고 북한과 관련된 왜 프로파간다의 지금 연예인들과 이 민주당 좌파들이 왜 북한식 프로파간다의 프로파간다 전략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소상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한 요즘 오염수 사태까지 토탈 인터뷰를 한 거죠 이분이 밝힌 광우병 연예인 40명 명단 전체 공개 배우 김규리, 김민선, 방송인 김구라, 희극배우 겸 방송인 김미화 배우 이동욱, 래퍼 겸 음악 PD 송백경, 탤런트 김가연, 탤런트 서민우, 방송인 하리스, 힙합 가수 김디지, 김정원 가수 세븐, 가수 이하늘, 가수 김희철, 배우 김부선, MC 박미선, 가수 프라임, 배우 이준기, 배우 문서리, 배우 권혜여 가수 김상력, 가수 메이비, 가수 이승환, 가수 김지우, 탤런트 박영화 배우 최진실, 배우 함소원, 탤런트 지진희, MC 정재환, 탤런트 이주현, 가수 윤도현, 탤런트 유하인 모델 겸 탤런트 송미라, 탤런트 박철민, 방송인 배칠수, 가수 윤종신, 가수 이소라 희극배우 박준영, 배우 김래원, 탤런트 맹봉학, 아나운서 호희루, 아나운서 오상진 실제로 이 조선일보 기사에 들어가 보면 서옥식 개인 블로그 링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 연예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비었습니까 그러니 저런 연예인들이 당시에 광우병 사태에 앞장섰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서옥식 부회장이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북계의 전략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